아, 훈련 과정이라 아쉽게도 통편집 됐군요. 어제도 새우, 오늘도 새우, 내일도 새우 새우 새우! 손만 담그면 오토매틱으로 잡아 올리니 병만족장이 잡은 새우만 어림잡아 1,000마리! 그래서 새우 잡는 기계, 병만족장도 통편집! 자유시간, 잘 사람 자고 모기장 바지로 그거 좀 만들고 자유하고 싶은 거 해.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.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저렇게 다른 데 나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.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, 왜 족장이라고 부르는구나. 아,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구나. 족장님, 송글 스타일 그대로 계속 화이팅입니다! 정글의 톰과 제리, 안정환, 노우진 저의 절친인 차두리 아니면 박지성 씨 아니면 뭐 섭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험 씨 동생, 동생, 동생 부대 같은 대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축구의 색깔 정말 비슷하시는데 왜 축구인들이 이런 거죠? 아 그렇군요. 뭔데? 안녕하세요. 여기 왜 가있냐? 허리가 아파요. 어? 허리가 아파요. 나한테 냄새나요. 아닙니다. 같은 축구의 회원 아니야? 저랑요? 아니 저는 병단도 안 올라갔고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님들하고는 아마 좀 아쉽고요. 성종욱 선배라든지. 아 예. 언제요? 저녁으로 해볼 건데요. 에이 진짜. 언제 제가. 한번 해볼만 하다고 했죠. 해볼만 하지 뭐. 살이 좀 붙으셨더라고. 그거 앞서 있다가 다시. 아이씨. 네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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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드려보세요. 말줘요. 넌 네 거 먹으면 안 돼. 그냥 이렇게. 드레킹할 때. 처음엔 어색하다가 차츰 친해지는가 싶더니. 우진아. 우진아. 우진아 성크림 갖고 와. 우진아 우진아. 우진아. 아 그래요. 안 좋으니가 계속 저기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.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. 네. 빨리 왔으면. 아 그럼요. 내가 타죠. 지금. 내놓으면 어떻게 잡으러. 가위 가위 보. 야 징구떠부란데. 야 징구떠부란데. 야 징구떠부란데 선배가 해야 되겠냐. 가위 가위 보. 야 마지막 3세판. 가위 내라 이번에. 가위 바위 보. 야 가위 내렸지. 돌아가면서 자야 되니까요. 이렇게 웃긴 사람이 먼저 자는 거예요. 주먹나요? 가위 바위 보. 가위 보. 야 너무 그만. 진짜 다 봤죠 눈 감고. 저도 눈 감고. 노우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. 아 멋있다. 이렇게 쓰는 건데. 네. 저 빈인데. 오빠 늘 그냥 이렇게 개 써주시면 안 돼요? 저 한 번씩 볼게요 진짜?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. 우진이 우진이. 그냥 빈이는 딱 쓰고 몇 번 만지면 안 돼. 몇 번 만지면 안 돼. 하나 둘 셋 딱 이거야. 아저씨. 좀 봐.